하나님께 영광을 불리는 것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것이 올바른 우리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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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도 주를 위해서 온전에도 주를 위해서 먹어도 주를 위해서 마셔도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는 최고로 하나님을 높입시다 이 자체가 예배입니다 아멘 할 때 우리는 같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정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속에서 영이 살아 움직여야죠 아멘 아멘 미주 지역에 와가지고 정말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 김용천 목사님 어디 계세요 아멘을 책으로 잘하시죠 정말 그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건 아멘 이것이 예배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한마리도 땅에 떨어짐이 없죠 아멘 우리 머리카락까지라도 쇄신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그런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주고 계시고 아멘 우리가 이 땅에 떠난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아멘 우리가 구원 받은 것도 하나님의 백프로 전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는 자가 생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찬양도 신앙 고백 기도도 신앙 고백 예배 자체도 신앙 고백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뭘 내가 드린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재롱 떠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앞에서 재롱 떠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다 모든 걸 주셨는데 그 중에서 아이가 종합 선물 세트를 다 주었는데 아이가 그 중에서 사탕 하나를 가지고 아빠 이거 잡숴봐 다 아버지가 준 것이지만 그 중에서 아빠 이거 잡숴봐 하면서 입에다 넣어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너무 형식적으로 이렇게 굳어져 버렸어요 상동감이 없어요 종교의 어떤 점점 점점 종교가 돼요 종교인은 절대로 그건 못 받습니다 우리 신앙이 신앙인이 돼야지만이 되는 신앙인으로서의 우리가 최고로 할 일은 고백입니다 고백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을 고백하는 날이 주의 주의는 하루 종일 그래서 예배 하루 종일 예배입니다 주의를 우리는 이 예배라는 것이 예배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의 몸을 산재물로 되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우리 몸을 산재물로 드리라 구약에서는 죽은 재물이에요 재물은 반드시 죽어야지만이 재물이 되지 살아있는 것은 재물이 아니에요 죽여서 이삭을 번재로 죽여서 드려라 화재로 드리든지 요재로 드리든지 이게 죽여야지 재물이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몸을 산재물로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영적 예배 우리 사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지옥 갈까 봐 우리가 구원 못 받지 못할까 봐 그렇게 죽어주셨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고백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 것이 산재부래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복귀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다수를 원하시잖아요 소수를 원하시는 왜 그러실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쭉쩡이 천만개 갖다 놔도 다 불살라져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는 알곡입니다 아멘 알곡이에요 알곡 쭉쩡이 아무리 싸나 봤자 다 불살라져버려 알곡은 천국 고관이에요 그래서 참 이 한 사람으로 말해봐서 일리아 때와 같이 지금은 일리아 선지자 한 사람을 빼놓고 전부 다 850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변질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하나님은 버려버려요 이 밥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밥이 주식입니다 여기는 물론 빵이 될 수도 있고 햄버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 밥이 우리에게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양식 생명 양식이란 말이에요 마태봉 사장사절 사람이 떡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말씀을 먹고 사는 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만큼 우리 우리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이에요 밥이 양식이에요 하지만은 그 밥이 그렇게 귀한 양식 밥 없이는 살 수 없죠 떡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체에 생명을 줄 수 있는 양식이 된다 근데 그 양식이 밥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진밥도 먹을 수 있고 뒨밥도 먹을 수 있고 서른밥도 먹을 수 있고 돌밥도 먹을 수 있어요 돌이 반이에요 골라내서 먹을 수 있어요 콩밥도 먹을 수 있고 먹으면 밥을 다 먹을 수 있지만 단 한 가지 쉰 밥은 뭐 먹어요 변질된 것 따라해봅시다 변질된 순간에 양식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아멘 변질이 되어버리면 교회가 변질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사단의 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길시록에서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귀신의 처소가 변질이 되어버리는 순간에 물이 아무리 생명수 이게 좋은 물을 갖다 놓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좋은 생수가 변질이 됐을 때는 물이 아니에요 변질이 되는 순간에 독극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독극물 변질된 것을 하나님은 버려버리죠 버려버린 순간에 사단이 써버리니까 사단의 회가 되어버리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입니다 특별한 은총 이것은 그냥 은혜 정도가 아니에요 특별한 은총 은혜위에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아멘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를 열시하지 말아요 참 오늘 이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 상 2장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에요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엘리는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이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절대자에요 하나님을 대연하는 자 대리자에요 모든 제사장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제사장이 없이는 예물을 드릴 수 없고 제사장이 없이는 하나님이 거열더보지도 않아요 사무엘 선지자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어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린 사우라를 하나님은 가참없이 버려버렸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에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자에요 대리자에요 그런 엘리 제사장 아들 아들들 홈리와 피누아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죽여버려요 그 자식들을 죽여버려요 자식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 제사장도 죽어버려요 그 가정에 가문에 노인이 없게 노인이 없게 하나님 그 지금 오늘 본문은 심각한 것이에요 너희들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가리키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가리키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가리키지 않아가지고 두 아들 다 죽였죠 이제 본문을 제가 조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엘리 제사장이 그대로 네 자식을 잘못 교육을 시켜서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냐 여기서 또한 홈리아 비네아스는 성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예배를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리키지 않아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100% 다 죽는 것입니다 이름난 목사 큰 목사 대단한 목사 의미없습니다 의미없습니다 몇 십만명 모여도 의미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를 찾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세아들 다잇을 보니 나와 한판자로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죄름으로 추구합니다 홈리아 비네아스로 인해가지고 그 예배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들 예배를 멸시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17절에 말씀하여 예배를 멸시한 자들이 알습니다 그래서 홈리아 비네아스 성도가 죽고 엘리인 목사가 죽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그 불레세에게 법계를 빼앗겨 버렸어요 법계를 법계는 하나님의 임제성징입니다 그거를 빼앗겨 버렸어요 나라를 하나님이 버려 버렸어요 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배를 이들은 농담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장난 삼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차라리 예배 안 되는게 낫겠다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애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예배의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가 그러면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을 높이라고 주신 예배 이 예배가 변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이야마 코로나 여러분 절대로 우연 아니에요 우연이라는게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날아가는 새야가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며 길가에 있는 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새도 둥지가 있고 여우도 꿀이 있지만 인자는 이 땅에서 머리들 곳이 없다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예수님을 쫓아온 마리아 그의 육신의 형제들 예수님 예수님 제자들이 어머니하고 형제들의 동생들이 찾아봤습니다 그들 좀 만나 주시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니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바꿔버리고 바꿔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훼손시켜 버린 것이 바로 그것이 교회 변질이에요 예배 변질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지 역사의 주관자이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변방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이세요 인간의 생사 하복을 추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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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가 강력한 어떤 정권이 어떤 세력이 어떤 인간의 힘과 능력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역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분 에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은 예를 갖춰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배를 지금 엘리의 자식들 엘리의 성도들 그들에게 그것을 제대로 가리키지 않았어요 이 결과가 한마디로 비참한 이것을 우리는 교훈상 왜 이런 것을 기록했느냐 너희들 지금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고 모범이 되고 본봉이 되겠다는 기록되어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아멘 그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책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노인들 노인들을 위해서 본보기로 본보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고렌더 전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이 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게 라고 저 애국 땅에서 그들이 430년이나 노예생활 할 때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그 시대적으로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십니다 그때 하나님 왔어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저들은 나를 섬겨야 될 것이다 저들은 나를 섬길 것이다 할렐루야 저들은 나와서 저 황에 나와서 나에게 예배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의 한 중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 전체 전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죽어도 그 신입입니다 먹어도 입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서 그 신입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소 5장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소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 봄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라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요 이제는 살아있는 예수 우리 도로 말리하마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 도로 말리하마서 살아난 자들이에요 육신의 껍데기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교회는 영원구원의 방주인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영원구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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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은 영원구원이에요 아멘 하나는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죽은 거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영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이 살아있는 자들 예수 우리 도로 말리하마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셔서 살린 그 살아난 자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일이죠 아멘 그런 살아난 자들은 이제는 다시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성경은 참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여 독생절 너희는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멸망치 않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을 주려하심이라 알렐루야 영생은요 여러분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생을 주려하심 영생을 얻겨 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독생자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들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사무엘상 2장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요하를 알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행실이 나빠 한마디로 불량배란 말이에요 불량품이란 말이에요 불량배 불량품 행실이 나빠다 행실이 나빠다 불양하다 불량품이다 진앙의 불량품 예배의 불량품 불량품 불량품이라 그렇게 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행실이 나빠 행실이 나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루깡아지 더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깐 예배 시간에 장난삼아 농담삼아 놀이터 삼아서 한번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예배들은 하나님만을 생각해요 교민사회에서는 교회 오는 것이 주일날 예배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예배는 그냥 악세사리고 사람들 만나러 혹시 오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것은 형식적이고 거기 가면은 친구를 만날 수도 있고 보고 싶은 사람도 만날 수도 있고 거기 가면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비즈니스로 만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를 온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예배 더러운 예배 그런 변질된 예배 하나님은 절대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배 가지고 장난하지 말아라 예배 가지고 너희들 장난치지 말아라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 가지고 너희가 장난치냐 예배 가지고 너희가 모조 폭리해 드리지 말아라 모조 폭리해 드리지 말아라 가짜 짝퉁 수표가 아무리 큰 게 있어도 가짜고 짝퉁이고 위조라면 그걸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갖고 있는 것이 수치죠 위조 수표라도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시길 원하십니까 잘못하다가 여러분 위조범으로 잡혀갈 수도 있겠죠 오해받을 수도 있겠죠 누가 그것을 갖고 좋다고 하겠습니까 금 다이아몬드 반지 좋아요 하지만 그것이 보니까 가짜예요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얼마나 망신스럽습니까 부부가 결혼할 때 남편 되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줬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애주중지하면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자식을 키다 보니까 자식이 병이 들어 병원비가 없어서 그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가서 전당포에 맡겨서 그 돈을 좀 빌리려고 했습니다 그 전당포 주인이 그것을 감정해보는 가짜 그 전당포 주인은 그것을 알고 얼마가 필요하시냐 그것을 빌려주셨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가짜인 것을 알면 얼마나 시대에 빠지겠냐 나중에 돈을 가지고 찾으러 왔을 때 그때서 그때서 이야기를 해줬어요 여러분 다 금이 아니에요 금 색깔이지 금이 아니에요 노랗다고 다 금이 아니에요 예배전이 참석했다고 그래서 다 예배가 아니라니까 다른 것을 몰라도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짝퉁이 되서는 안되고 무조품이 되서는 안되고 가짜가 되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에요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장노래님의 자식들이 될 수도 있고요 집사님의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목사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한 성도라고 봅니다 홈리아비에나서는 성도다 엘리제사장은 목회자다 제사장이란 자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했다고 오해했다고 잘못 알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것들은 우리가 사기를 당할 수도 있고 가짜를 가짜를 속아서 살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우리 믿음만큼은 우리는 우리는 가짜가 되서는 안됩니다 할렐루야 죽어서 반드시 알아줘요 죽기 전에 알아줘야 되고 지금이 은혜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후원에 이를 때라 강원도에 저는 산골짜기에 있는 강원도 다 산골짜기죠 치약산 밑자락에 있는 원주충만 괴를 단임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을 높이거나 예배 시간에 사람을 자랑하거나 예배 시간에 다른 것을 선포해서나 정치 이야기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저는 예배 애국운동을 한 때는 지금도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누구 못지않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지만 제 목숨을 내놓고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애국운동하는 사람 그거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 참 몇 건이 나올 정도 어설프게 애국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애국운동한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해자기 때문에 나라 없이 공산화 되면 나라 없이 잘못되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과연 그때도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나야 순교 하면 되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이 다 각각 그것을 생각하니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애국운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록을 주관하시면 오직 하나님 그 절대의 정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기만 하면 그분이 다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을 붙이든지 나라의 법을 바꿔버리든지 정권을 바꿔버리든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사라져 버렸어요 바베르로 70년이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이 회복된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40 5년가요 5년도죠 그 전에까지 2000년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 무종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도 안해서 그렇습니까 2사에서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아무리 많이 들으셔봐라 나는 듣지도 않고 너희와 함께하지도 않겠다 그랬어요 왜 너희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면 범죄했단 말입니다 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알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협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시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0초 전하시오 너희들은 이 세상과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종력과 안명의 종력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를 위해서 간수함 받으셨다고 베드로 하루를 살든지 열을 살든지 열을 살든지 백사를 살든지 백오십사를 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장수하는 것이 복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법칙 그건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돈 많은 것이 그것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교도도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도 주 안에서에요 주 바깥에서는 효과 아니에요 이 기독교 효신앙 교육으로 미국 샤파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논문 제목이 기독교 효신앙 교육입니다 우리 전 의사님이 제 타이핑을 다 쳐주셨어요 박사 논문 학위를 받은 제목으로 책으로도 출판되어 가지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주고 있지만 그것이 효과 세상적인 유교적인 효과 아닙니다 주 안에서의 효에요 할렐루야 주 안에서에요 주 바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죠 영원한 우리의 본양 너희가 땅에 있지만 너희의 본양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있다 우리는 그래서 나그네 나그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고 내일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 일을 하지 않고 주의 영광을 나타나지 않고 주의 일 주의 영광을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예배인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나지 않고 백사를 살면 뭐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사는 것입니다 죄만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복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셨다면 주의 일 하라고 맡겨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 하라고 맡겨주신 거예요 청직일 뿐이에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장호박을 죽었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는 조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합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닌데 조금 전에도 읽으셨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소 5장 15장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 산자들이 다시는 너희 자체를 위해서 살지 말아라 주를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래 살아서 우리는 노후에 편안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은 노후에 편안하게 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고 했지 성경대로 해야지 성경을 벗어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죠 가치가 달라져야 되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방법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들이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들의 죄가 어떤 죄입니까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요아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요아의 제사를 열시하게 됐더라 딱 이들의 죄가 나와있어요 이들의 죄가 무엇이냐 이들의 죄가 작다 크다 사무엘상 2장 17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요아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요아의 제사를 열시하게 됐더라 아멘 이들의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장의 송도들이 소년들 포미아 비엔나스 이들의 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죄가 아니에요 예배를 멸시한 죄에요 다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예배를 멸시한 죄에요 그런데 이 죄가 크다 작다 그렇죠 심이 크다 아주 심이 크다 심이 크다 죄가 심이 크다 예배를 멸시한 죄가 심이 크다 그러고 말미암아 이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읽을 수는 없고요 24절에 보면 내 아들 더라 그리하지 말라 그 엘리 제사장이 이제 책망을 하는 거에요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요아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 거다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요아에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이는 요아가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 있더라 아멘 무섭잖아요 너네들 그렇게 예배드리지 말아라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들은 그 엘리 제사장의 말도 듣지 않아요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해버렸다 그랬어요 교회 잘못하거든 교회 먼저 이야기해요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치고 바라랬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도 귀담아 듣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다리몽동이라도 지금 불어트려서 자기의 자식들을 예배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무슨 한국에서는 고삼병이라고 고삼 학생들에게는 예배들 안 나와 주일날도 안 나와 그냥 너 공부해라 엄마 아버지 교회 갔다 올 때 너 공부해라 다른 데 나가지만 공부해라 이런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요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바쁠까요 중요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할까요 살고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예요 할렐루야 살고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다 구원해 놨더니만 주일날 이런 거 저런 거 피는 장가가니까 묻고 도겠다고 죄송하다고 전해줘 시집 갔다고 못 간다고 전해줘 소로 샀다고 시집 소는 지금 재산이죠 차를 샀다고 예배 못 가겠다고 해요 밭을 샀으니까 집을 샀으니까 하나님 그들을 다시는 하나님 영광에 다시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라고 두 번 다시의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예배 한 번을 빼모는 것이 여러분 작은 일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만큼 세상이 다 뒤딪히고 천지가 계력을 해도 창조자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입술로는 창조자 하나님 입술로는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뵙는 예배 시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에요 11시의 예배라면 11시의 예배라면 11시가 약속된 예배 시간이라면 딱 땡그라니 11시에 들어오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까 여기 주지사하고 약속을 했어도 미리 가서 잊지 않겠습니까 11시에 주지사하고 약속을 했으면 딱 11시에 땡 하고선 주지사사를 만날 수 없어요 미리 가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면서 11시 예배라고 11시 땡 해가지고선 시간 맞췄다고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무슨 하나님 옆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잘 못된 것은 잘 못됐다고 반드시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일리 제사장은 소극적으로 해서 너 그렇게면 안 된다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도덕죄라고 있으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겠습니까 자식이 칼을 들고 낭을 해치고 있는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겠습니까 손모가지라도 비틀어서 그걸 뺏든지 막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여긴 것이에요 결국은 자식 죽였습니다 한 번만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예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예배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 예배가 그렇게 장난스럽냐 예배 가지고 어찌 장난치지 말라 자 오늘 또한 본문 29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이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은 나보다 더 좋은 여기느냐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귀해서 성도들 시험 들어서 나갈까봐 성도들의 눈치를 보고 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면 갈라데스 1장 10절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을 좋게 하라 아멘 사람을 기쁘게 하면은 이미 너는 그리스의 종이야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사랑하는 저것을 미워하든지 겸해서 섬기질 못해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렐루야 그런데 네 자식 네 새끼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네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 네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살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백세 이삭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가 아들을 백세남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실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자식이 있느냐 예 하나님 주신 이삭이 있어 그래 모리아산에 갔다가 번제물로 갔다 번제물은 각을 떠가지고 아브라함도 제사장입니다 칼 한 번 들으면 그냥 삽시간에 소 한 마리가 돌이골당 그런 전문가 칼을 번쩍 들어서 이 삽을 내려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알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하나님 주신 자식이지 네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주신 자식이지 네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제든지 달라리만 드려야 돼요 내 목숨이라도 하나님 맡겨주신 내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 생명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됩니다 아멘 네가 나보다도 주님 주님보다도 너를 더 사랑하냐 네 자식을 더 사랑하느냐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 않았고요 일리제사장이 제대로 예배를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야 되는데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것이 사랑입니다 베드로야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내 양을 내 양을 내 어린 양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아멘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 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네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성도를 살리는 길이고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두 주인을 삼길 수 없다 겸해서 삼길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예배자의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망할 수 밖에 없는 이들 왜? 예배 가지고 장난 놀았습니다 왜?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지금 온 가족에 참사가 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장 3장을 보십시오 3장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으며 그가 이르되이는 요하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자람에 요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 않게 그대로 말씀을 전합니다 12절에 12절에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그의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을 저주를 다 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그냥 놀이 삼아서 대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금하지 않게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를 멸하려고 작정하셔야 합니다 죄 다 알고 있는 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죄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7절에 이 소년들이 죄가 요 앞에서 심이 크면 그들이 이와의 제사를 뭐했다고요 멸시 제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지금 예배 예배를 멸시하지 말아라 예배를 멸시하지 말아라 예배를 멸시하고 있으면서도 예배를 멸시하는 줄도 모르고 있다 그렇게 예배를 가볍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배를 우리가 어떤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켜서 예수님은 피 흘리시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왜 죄인은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 예배자로 불러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멸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냥 흘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반드시 성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경영히 하고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멸시한 모든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매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배는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것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고 목숨을 다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볼을 여시고 시원해대로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대로 심령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예배가 예배되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